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의도에 나와있는데요. 뒤에 보시는 곳은 IFC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뵈려고 하는 분이 있어서 찾아뵙고 또 제가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물을 드리면서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야 그 선물 놔둬라! 좋아보인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밑에 있는 댓글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제가 그 이사님한테 선물을 좀 준비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저희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고맙습니다. 이거는 한번 열어보세요. 잠깐만요. 이거를 한번 열어보시면. 이게 술인가요? 술 아니고요. 술 아니고 디퓨저인데요. 74도 뭐 48W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게 옆에 보시면 이름이 우산... 우상? 우상? 향. 향이 우상향이에요. 우상향? 와 너무 좋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네요. 여의도에 계시는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최고죠. 상한간이면 우상향. 상한간은 가니까 우상향으로.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선물은 선물이고. 제가 오늘 이사님에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요즘 좀 어떠세요? 주식시장에 있으시면서 오래 계셨잖아요. 굉장히 오래 있었죠. 근데 이제 그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런 건 처음이다. 라는 얘기가 많은데 도대체 뭐가 이런 게 처음인가? 사실 시장의 틀이 많이 바뀌었고요. 크게는 수급도 많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경제환경도 너무 바뀌었어요. 먼저 이제 수급의 틀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는 보통 시장이 좋아지면 우리 개인투자분들께서 기관한테 돈을 맡긴다던가 그런데 기관에 돈을 맡기는 방법들이 계속 발전을 해왔었어요. 예를 들어서 99년도에는 뮤추얼펀드 그다음에 정립식펀드 그다음에 자문사 그다음에 해지펀드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해왔는데 이번 시장은 개인투자자분들께서 우리가 알고는 기관한테 돈을 맡기지 않고 직접 투자를 하시기 시작한 게 다른 점인데 그런데 이전에는 개인투자자분들이 직접 투자를 하면 사실상 개인하고 외국인한테 좀 밀리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개인투자자분들은 공부도 너무 많이 하셨고 또 최근에 텔레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유튜브 같은 좋은 채널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학습들을 통해서 제가 볼 땐 굉장히 똑똑해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공부도 실제로 많이 하시고 그래서 오히려 단합된 모습을 보이면서 실제 기관들이 오히려 거덜나는 일들도 많이 생기는 일도 벌어지고 있어서 이게 단순히 개인분들이 뭉쳤다 아니면 개인 중심의 시장에다가 아니라 개인분들의 어떤 그 우수한 집단이 된 이렇게 돼서 시장을 움직이는 핵이 됐다라는 게 일단 다른 모습이다.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개인투자자분들이 시장을 굉장히 주도하는 예전에는 우리가 보통 시장이 누가 주도합니까? 라고 하면 외국인이거나 기관입니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은 개인투자자분들이 시장의 중심입니다 라고 하는 게 일단 바뀐 것 같아요. 물론 아직도 외국인의 힘을 무시할 순 없습니다. 돈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했지만 최근에는 제가 볼 때 제가 입사한 이후로 처음으로 기관이 아예 힘을 못 쓰는 강세장맹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개인들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게 첫 번째였었고요. 두 번째는 경제학적인 지표가 아예 들어 맞질 않아요. 제가 경제학을 전공을 했고 투자 전략으로 애널리스트 생활만 수십 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장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최근에 저를 비롯해서 많은 실수를 했겠지만 무슨 경제학적인 틀을 가지고 최근까지 시장에 읽었던 분들은 대부분 굉장히 곤란한 경험들이 많았을 겁니다. 이건 글로벌적인 현상인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도 경기침체를 예상했다가 속속들이 항복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미국에게 유수한 경제학자분들 또는 미국의 엄청난 그 아이비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조차도 내가 그동안 경기침체를 얘기했다가 최근까지도 항복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죠.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델들이라든가 아니면 경제학적 지식으로 시장을 바라봤을 경우 오판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던 즉 경제학적으로 거의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첫 번째 사례들이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가지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맞아요. 구체적인 사례를 든다고 하면 첫 번째 사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따로 놀았다라는 거 보통은 제조업이 먼저 좋아지고 그럼 거기서 사람들이 고용이 되면 소비를 하고 소비를 하고 그 소비가 서비스업으로 가면서 같이 좋아지는 약간의 어떤 시차는 있어도 그런 거였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게 다 무너져 버렸죠. 우리가 코로나 걸리고 나서 제조업이 굉장히 좋았었죠. 우리 컴퓨터도 사고 막 그랬었죠. 그런데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서비스업을 즐길 수가 없었죠. 코로나 때문에 돌아다닐 수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제조업이 너무 흥했다가 이제 사람 물건 살 사람들 다 사고 나서 제조업이 무너지는 순간에 흔히 얘기해서 리오프닝이 되면서 서비스업에 또 따로 노는 그래서 각각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만 놓고 보면 각각 한 번씩 침체가 온 것 같긴 한데 둘을 합쳐보면 침체라는 게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GDP라는 게 보통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우리는 경기 침체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씩 보면 침체가 맞아요. 그런데 합쳐보니까 침체가 없었던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지난 9월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2100까지 갔었을 때가 제조업이 침체가 맞거든요. 그런데 그때 리오프닝 되면서 사실 서비스업이 좋았으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성장률은 마이너스가 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예전에 우리가 흔히 얘기했었던 여러 가지 장단금리가 역전이 되고 뭐가 되고 뭐가 되면 침체라고 다들 고민하고 있었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안 오고 있고 속속들이 항복하는 이런 모습들도 이례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재미있는 게 지표가 되게 혼란을 많이 주는데 대표적인 지표 중에서 지금 혼란을 주는 지표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잘 아시는 것처럼 리딩 엔디케이터라고 보이는 경기 선행지수죠. 그렇죠? 경기 선행지수가 누가 보더라도 지표만 놓고 보면 이미 경기가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침체가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따로 놀고 있죠. 그렇죠.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야 이거 이렇게 되는 게 결국 시차의 문제지 오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핵심적인 지표들을 뜯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최근에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를 크게 끌어내린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장단기 금리차가 있어요. 근데 이 장단기 금리차는 이걸 만드신 교수님이겠어요. 하비 캠벨 교수라고 계신데 이분조차도 이번에 가짜 신호야. 이걸 쓰면 안 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로 생각보다 많이 끌어내렸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가 일단 거짓 정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려온 지수가 일단은 거짓 정보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가 소비다 기대 지수도 있어요. 굉장히 안 좋았지만 최근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오른 것들은 소비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좋아서라기보다는 사실 경제 구조가 바뀌면서 미국에서 올라간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이것도 반영을 못하는 게 있었고 또 하나 제조업 지수가 들어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에서 올라가고 있는 건 대부분 플랫폼 기업이죠. 제조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경제 구조가 바뀌면서 리딩 인디케이터라고 불리는 경기 이렇게 선행지수 자체가 제 역할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시장에 굉장히 좀 문제였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이전 같으면 이 정도 역전이면 어마어마한 침체가 와야 되는데 침체가 오지 않았던 그런 것들도 있던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느냐 고민을 해보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비스업하고 제조업하고 따로 놓은 것도 있는데요. 두 가지가 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경제학을 배울 때 경기순환주기라는 게 있는데 경기순환주기는 기본적으로 제조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에서 굉장히 장사가 잘 되면 설비 투자도 하고 설비 투자를 하면 거기서 고용도 늘어나고 뭐 그러는 과정 속에서 그렇죠? 순환이 오르고 내리고 반복하는 걸 우리가 재고 순환주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최근의 경제는 말 그대로 플랫폼 경제죠. 제조업이 아니죠. 그래서 이 제조업과 관련된 순환주기를 들이대면 안 되는 경제 구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 우리 지금 방금 전에도 뵙기 전에 말씀도 조금 나눴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뭔가 이게 생긴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경기 재고 순환주기를 들이댔더니 역시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재고 순환주기에서 앞에 제일 먼저 있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경기가 좋아지면 그와 관련해서 사실 설비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최근까지도 보셨겠지만 코로나 때 물가가 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었습니까? 공급 부족이었었죠.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급이 많이 늘어난 적이 없으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고 순환주기와 관련된 모든 지표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흐름이 맞아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고로 이전에 있었던 경제 모델을 들이대면 사실은 그 모델과 시장이 따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모든 경제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재미있는 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기 침체가 오느냐 오지 않느냐에 가장 큰 핵심은 하나예요. 실업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경기가 안 좋아질 때 실업이 많이 발생을 해서 즉 해고가 많이 발생을 해서 이분들이 가처분 소득이 없어지고 그 가처분 소득이 없어진 것 때문에 수요를 못하게 되면 공장들은 물건을 많이 만들어놨을 거고 이 없어진 수요 때문에 오는 게 경기 침체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이 부족한 사례가 됐죠. 그렇죠. 그것도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사람이 부족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참 희한한 건데 첫 번째는 코로나로 120만 명이 넘는 분이 미국에서 돌아가셨고 그렇던 만큼 노동주의력이 상실된 거죠. 또 200만 명이 넘는 이민자들이 들어오지 못했고 또 세 번째는 아시다시피 1946년생이라고 불리는 우리 흔히 얘기는 베이비붐 세대가 300만 명 이상이 은퇴를 하셨고 그래서 수많은 은퇴 너무나도 많이 돌아가신 어떤 그런 이유들 이민자들이 안 들어오고 또 태어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인구 구조가 정확하게 흔히 얘기하는 생산 가능 인구가 확연하게 줄어들 때 갑자기 일자리가 늘어난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ILA 이런 걸 통해서 일자리도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남아돈다는 걸 가정으로 우리는 경제학적 지식을 쌓아왔는데 사람이 구조적으로 부족한 사례가 오다 보니 이것도 하나도 안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었던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그래서 단순히 경제학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게 되면 굉장히 오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점에서 투자자 분들께서도 또 저희들도 굉장히 힘든 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에 주가가 일방적으로 빠질 때보다도 오르는데 왜 오르는지 아니면 이거는 왜 이렇게 과도하게 오르는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석하는 것이 그 이유를 거의 한 네 가지 정도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수급적인 요인 경제를 설명하는 요인 등등 여러 가지로 경제 구조가 바뀌고 네. 근데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사실 올해 올라온 이유가 뭔지 알면 저는 시장에 대한 대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주식하는 분들은 경제를 가지고 너무 시장을 보는 경향들이 있는데 저도 경제학과를 졸업을 했고 그 관련 직종에서 애널리스트로 수십 년 경험을 했지만 경제학을 들이대는 순간 그리고 그게 주식이라고 동일시 시키는 순간 항상 오판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학은 시장 전체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의 성장료라면 한국 전체를 얘기를 하지만 주식시장이라는 건 그 중에서 아주 일부 국가대표들의 시장이에요. 그렇죠? 기업들만. 그것도 우리나라에 있는 또 미국에 있는 엄청난 기업들 중에서 아주 소수만 선별이 돼서 상장 기준이 높잖아요. 국가대표 중에서도 최고 선발된 애들만 있다 보니 이런 거죠. 손흥민이라는 축구선수께서 축구를 잘한다고 제가 축구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경제는 우리가 지금 어려워하시는 90%의 서민도 반영을 하지만 주식시장은 그걸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10%에 해당하는 또는 10%보다 더 작은 국가대표들만 반영을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경제와 주식시장에 많은 괴리를 일으킬 수가 있죠.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도대체 어떤 일이 있길래 이 국가대표율은 굉장히 좋은 거냐 기업들은 좋은 거냐 크게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지는 국면에서 주가지수가 좋았던 사례가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에도 다섯 반의 사례가 있었었고 그 사례 중에서도 공통점으로 나오는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신기술의 발전이에요. 우리가 그동안에 아무것도 없었었는데 뭔가 예상치 못한 기술들이 발전을 하면서 시장을 이끄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95년에 있었던 잘 아시겠지만 생산성 혁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컴퓨터 이런 것들로 나오면서 혁명이었는데 지금도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게 AI죠. AI가 기존에도 없던 건 아니었지만 GPT가 나음으로 인해서 성능이 굉장히 좋아지기 시작했고 이게 여러 산업 분야에 적용이 되었을 경우 생산성 향상 우리 표현을 하면 시간도 많이 줄어들고 비용도 많이 줄어드는데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를 반영을 하면서 관련 기업들이 많이 올라갔죠.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시장에서도 그 관련주들이 미국에는 아무래도 그와 관련해서는 조금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 많이 올라갔다라면 한국은 그 AI를 성능을 향상시키는 하드웨어 중 그래서 뭐 HBM 관련주라고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중에서 제일 많이 오른 게 이스페타시슨과 그건 10배가 넘게 올랐잖아요. 이랬던 것처럼 일단 새로운 기술이 시장을 들썩들썩이게 했다라는 게 중요하고 이것보다 더 컸던 건 저는 경제 구조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란 국가는 기본적으로 수출 중심의 국가고 우리의 경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수출하는 지역의 경제 구조가 어떻게 바뀌냐가 우리의 주도주를 결정을 해줬었죠.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2000년대 초반에는 중국이란 국가가 산업화를 하면서 우리 시장에 중국 산업화 관련주라고 했었던 철강 조선 해운 이런 기업들이 정말 수십 배의 어떤 수익률을 냈었던 그런 기업들이 있었고 또 2010년대 때 돌아가지고는 중국이 성장동력을 바꿨죠. 우리 2차 산업이 아니라 이제는 3차 산업을 키우겠다. 그래서 중국이 소비라는 단어를 들고 나왔었고 그 소비라는 단어를 들고 나왔었을 때 한국의 주도주들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전에 산업화 관련주가 아니라 화장품 면세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바꾸면서 또 주도주를 형성했었던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40년 만에 성장동력을 바꾸기 시작을 했죠. 미국이 여전히 플랫폼도 강하고 소비도 좋지만 경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제조업을 크게 키우겠다라고 이미 국가적인 산업으로 선포를 했고 그런 어떤 산업을 키우기 위한 마중물로써 IRA라는 어떤 그런 조치를 취했고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2차전지와 관련된 기업들 송배전 전력 송배전과 관련된 기업들 또 조선과 관련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여기 수혜주로 엮이면서 올라갔던 게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잘 보면 항상 한국 시장은 뭔가 글로벌적인 새로운 신기술의 트렌드가 나타났었을 때 수혜를 받는 사례들이 꽤 있었던 건데 그게 지금 있고 동시에 우리가 수출하는 주요 지역이 성장 동력이 바뀌면서 그 성장 동력에 최적화되고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컸던 게 지금 지수상승의 이유라고 봐야 될 것 같죠.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경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경기가 어려웠어도 이 지수는 올라갔을 것 같아요. 지금 있었던 이런 미국의 성장 능력의 변화라든가 이런 신기술의 발전은 경기와 무관하게 사실은 나왔던 거기 때문에 사실 이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경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안 좋았다 하더라도 뭐 이 정도까지 지수가 올라올 건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일정 수준 주가가 상승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난해 제가 여러 매체에 나가서 하락장인데 주도주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가 정말 많은 욕을 먹었던 기억이 있지만 그래서 만든 게 태조이방원이라는 거였잖아요. 지금까지도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조선도 지금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 그때 생각해보면 그때 말씀하셨던 얘기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다가 한번 꺾였고 다시 올라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벌써부터 뭔가 꿈틀거리는 게 있어서 심상치 않다 라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변화가 지금 설명해 주셨던 어떻게 보면 미국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난 이걸로 성장하다가 난 이것도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변화가 반영되고 있는 거고 계속 갈까요? 이 변화가 저는 작은 변화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국가가 체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게 뭐 5개월 6개월 정도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제가 볼 때는 체질 변화를 시도할 수 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잘 아시다시피 경쟁자들이 없어야 되는데 이 IRA라는 법 자체가 좋은 게 뭐냐면 우리의 가장 큰 경쟁자인 중국을 배제시키면서 한국의 수혜가 예상보다 굉장히 크다라는 게 저는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 관련 기업들이 지금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되게 설비 투자도 많이 하지만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설비 투자를 또 많이 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단가를 계속 높이면서 이익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사실 짧은 사이클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기업들이 굉장히 낯설 겁니다. 또 2010년도 이후에 주식시장에 뛰어든 애널리스트나 또는 기관 투자 분들께서도 이 관련 종목들이 평생 움직이는 걸 보신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중후 상대한 기업들이 움직이는 걸 한번 본 세대잖아요. 그렇죠. 통상적으로 이런 중후 장대한 기업들이 한번 움직이면 오르는 것도 굉장히 길게 오르고 하락할 때도 한 10년 동안 내리는 그렇죠. 그래서 오르는 사이클도 길고 내리는 사이클도 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사업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볼 때는 첫 번째 말씀드릴 게 수요가 얼마나 강하냐 그 수요가 강하느냐 아니냐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변환일 거니까 그 큰 대륙이 변하는데 사실 수요는 적지 않겠죠. 이미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상황이고 두 번째 경쟁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경쟁자는 이미 없고 사실상 중국이란 애들인데 얘들을 배제시켰고 세 번째는 스스로 설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공급을 많이 늘려놓고 그 공급이 정점에 달했을 때 꼭지를 찍기 마련인데 이 기업들은 공급도 되게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또 그럼 여기서 설비 투자를 늘리면 꼭지냐 그렇지는 않은 게 중후장대한 사업은 설비 투자를 늘리는 만큼 수익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주가는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설비 투자를 하고 하고 더 많이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수요가 정점일 때 꼭지를 찍게 되는데 그렇죠. 통상적으로 그런 건 1, 2년 안에 벌어지는 않았다라는 공통적인 특성들을 가져요. 그래서 최근에 올랐던 기업들 중에서 베터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들 보시면 차트를 제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월봉으로 한번 봐 보세요. 예컨대 조선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오른 것 같은데 근데 월봉으로 보면 정말 시작도 안 했네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게 중후장대한 기업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이전의 움직임을 볼 때는 정말 길게 움직이고 정말 길게 빠졌구나 이런 산업에 대한 특성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야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하는데 실제 이 기업들 배터리를 빼놓고 뭐 송배전이나 이런 거 한번 밸류에이션도 한번 따져보세요. 퍼가 대부분 십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할 걸요.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밸류에이션 부담도 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오른 것만 보시지 사실은 거기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배터리 빼놓고는 그런데 의외로 쌉니다. 그렇죠. 자 그럼 비싸지도 않아. 많이 올라왔다.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다는 건 흠이겠지만 시장도 커. 근데 밸류에이션도 비싸지 않아. 그렇다라고 본다면 여기서 끝이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지 않느냐. 물론 그동안에 올라온 폭이 크다 보니 지금보다 나중에 올라가는 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금보다 목표 수익률을 낮출 필요도 있을 거고 또 올라갈 때 경제적으로 많은 걸림돌이 있을 것이니 그 변동성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여기가 끝은 아닐 것 같다. 그리고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상승 여력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중후장대 그러면 일단 배 엄청 큰 보선 맞습니다. 그리고 산업재 그래서 전력기기를 만드는 맞습니다. 이런 회사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기업들을 보면 여의도에 요즘에 이제 인재 애널리스트가 좀 생기는 것 같긴 한데 그 전에 올초만 해도 거의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게 또 상징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이제 오게 되면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그렇게 과열이 되면 피크를 찍고 좀 쉬어가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이전에도 이런 중후상대한 기업들이 움직이면 이런 단기 피크를 찍으면 한 한 분기 정도는 조금 헤매다가 다시 에너지를 비축하고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저도 좀 안타까웠던 게 제가 송배전을 얘기한 게 지난해 벌써 1년이 넘었는데 굳이 이제서야 막 이제 좋다라고 얘기들을 하는 거 보면 확실히 여의도가 빠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저는 좋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그 이익 추정치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그동안에 오른 게 많다 보니 야 이걸 어떻게 이 가격에 사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더 큰 그림이 얼마나 있는지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보고 또 현재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밸류에이션이 너무 과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비싸지 않다라면 조금 이렇게 쉬어갈 때 잘 담아보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våra RFK 1,3,4,2,1. 한글자막 by 한효정